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최근에 야간, 야간이라긴 좀 그렇네요. 오후에 마감방송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대 마감시간 하니깐요.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고, 어저께는 종목상담 되게 많이 신청하시더라구요. 하루중에 궁금했던 종목 있으시면 마감시장때 같이 질문하시면 챙겨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코스피시장 0.85% 상승, 코스닥은 1%대 상승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 시장이 지금 양호하게 간다 라고 말씀드렸고, 시장이 빠졌나요?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판단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외국인이 현선물 & 콜옵션까지 사주는 상황입니다. 콜옵션 상방향으로 배팅 행거라는 건 알고 계시죠? 자 선물은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되게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도 누적으로 이게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추위가 매도 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만 알아보시면 되구요. 뭐 미결제 약정이 늘었네, 줄었네, 뭐 롤오버가 얼마나 됐네, 말았네, 그거 머리 아파요.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닥터케이가 선물 트레이더이기도 합니다만, 뭐 별 필요 없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막 챙겨보고 했는데요. 별 필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아 최근에 수급은 외국인이 선물도 매도 포지션 잡고 있던 건 좀 줄여가고 있는 중이네.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아 괜찮아지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탑이 반갑. 그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에서도 5,600억 들어왔구요. 코스닥에서도 1,300억 들어오고, 선물도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 플러스 만들어놨으니,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미국 선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 예 야! 지금 나스닥이 더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왜? 다운은요. 적당한 우상량 가고 있으면서 신고 깎고 가다가 조금 조종 받고. 이런 상황이니까 노프라블럼. 자 나스닥이 크게 막 흔들리면서 추세가 좀 무너졌었는데요. 이거 올라타면 좋다 그랬거든요. 지금 올라타고 있습니다. 0.95%로 나스닥 선물 양호하게 가고 있으니까요. 밤, 오늘 밤에 미국에서 장 열릴 때 양호하게 좀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신고가 가는 거거든요. 이번에 갈 것 같아요. 이번에 갈 것 같습니다. 왜? 여기서 하는 플레이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현물 신나게 던지다가 최근에 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하루 3천억 가까이 던지고요. 오늘 또 사줍니다. 5,600억으로. 지금 하루 빼면 4일동안 매수를 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관도 중간중간에 매수가 좀 잡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봐요. 코스닥도 오늘 강하게 사주거든요. 선물도 매도폭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거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죠? 지금 지지부진하게 20일 밑에서 놀다가 이거 빵 뚫으면 완전 정배율 되면서 이제 상승을 확실하게 열리는 거거든요. 코스닥은 위로 열렸어요 일단. 자 어떻게 된다? 여기와 여기 폭만큼 추가로 강하게 추가 상승할 때 목표치가 많이 남아있다 얘기입니다. 코스피보다는 더 많이 남아있어요. 자 코스닥도 양호. 자 그렇다면 전략에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누구의 날이다? 그렇습니다. 전기전자 자동차가 되돌아왔다. 2차전지가 되돌아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6%대 상승입니다. 그죠? 그리고 전기전자 LG전자가 고질적인 적자 파트 MC사업부 휴대폰 쪽 우리 사업 철수한다라는 소식 나왔거든요. 6%대 상승합니다. 자 LG전자가 더 강하게 갈 가능성 높아요. 그죠? 자 그런 의견도 드렸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닥터케이가 주워 담으버렸습니다. 그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늦었어요. 하이닉스하고 LG전자는 좀 늦었어요. 야 그러면 삼성전자다. 왜? 이거 삼성전자 시장 신고가 가는데 삼성전자 저기 밑에 보내놓고 신고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거든요. 오늘 사 들어간다고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렸어. 장중에 어디 보면 알 수 있다? 자 커뮤니티에 몇 분 보고 몇 분이 오케이 이렇게 남겨주는지 한번 볼게요. 뿅 6명. 에휴. 에휴. 3600명 중에 6명이 봤다고 이렇게 남겨줬습니다. 그러면 자주 날리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시면 좋아요. 셀트린 헬스케어도 샀다고 여러분들께 그날 딱 이야기했어요. 여기 샀다고 이야기했을 때만 따라가도 적어도 7% 이상 먹어. 딱딱히 사고 나면 바로 올린 거거든요. 8% 먹고 나왔습니다. 이거 도움 되는데. 그죠? 봤으면 봤다. 표를 해주세요. 표를. 그래야 더 열정적으로 날려드립니다. 삼성전자 드디어 오늘 매수합니다. 그죠? 82600원에 매수였는데 82900원. 300원이라도 올랐네. 매수 포인트 퍼펙트. 그죠? 딱 기다려 샀어요. 자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한번 보면 돼요. 삼성전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사들어갑니다. 시장 상황이 강세로 돌아설 것 같으니까 삼성전자 줍줍줍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던 현대차는 역시 가다가 좀 밀립니다. 왜? 아직까지 추세를 다 돌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강하게 간다면요. 밑으로 깨지면서 손실 구간으로 가기보다는 그죠? 위로 올라가서 적어도 수익은 내고 나올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특허 소송과 영업권 침해 소송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업권 침해에서는 LG화학이 승수를 했고요. 특허권 침해는 아니다. 침해하지 않았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K이노베이션 10%대 강한 상승입니다. 이로써 2차전지 세터가 또 조금 분위기가 개선되는 분위기거든요. LG화학은 여전히 별로고요. 뭐 사들어갔다? 삼성 SDI 사들어갔습니다. 66만 6천 사들어갔는데요. 천원이라도 올랐어. 그죠? 20일 돌파했기 때문에 20일 돌파하고 나머지 60일 하나 남아있으니까 이거 살 수 있다 없다? 조금 변형된 20일 기법입니다. 20일 노다지 기법 썼다 이겁니다. 저도 노다지 써야 입에 좀 붙을 것 같네요. 그렇게 쓴게 뭐다? 세트는 헬스케어. 60일 하나 남겨놓고 여기에서 딱 샀다 20일 올라타서 샀다 하고 난 다음부터 8% 스트레이트로 갔거든요. 여기 가서 끊을 것이다 라고 미리 시나리오 작성하고 갑니다. 60일에 한번은 못가고 조정받고 갈거다. 내도 오늘 약간 끌어 땡기니까 오늘 정도부터 슬쩍 사더라도 별 무리 없다. 베스트는 내일 정도에 반등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아침 방송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 제약이가 형들 갈 때 간거 없으니까 그거 챙겨먹고 셀트리온 제약을 적당히 들어갔는데요. 이거 올라타면 그죠? 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도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강세였습니다. 플러스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강하게 갔었는데 조금 밀렸어요. 셀트리온도 양호한 흐름이니까 추가로 쳐지지 말고 강하게 당기기만 하면 셀트리온 삼행제 주가 흐름은 이제 매우 양호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적당히 챙겨먹고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갈아탈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빠른 수납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철강 조선 건설에 바통을 이어 받으면서 전기전자 자동차가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버스코 현대제철과 같은 철강주 약세고요. 조선주 강하게 밀립니다. 3.7% 4%씩 밀리는 조선주 건설주는 그것보다 좀 낮긴 합니다만 건설주도 주춤주춤 그리고 최근에 강세보이는 금융주도 주춤구리입니다. 완전 선수교체거든요. 야 너희들 수고 많았어 이제 우리가 할게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가 터치를 딱 하고 들어갔어요. 그렇다면요. 앞으로는요. 게다가 하나 더 언급해 드릴 필요가 있는게 이런거 고점부위에 물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강하게 올라갔던 애들 차익실현물량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HMM과 같은 종목들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점에 있는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요. 여기에 박스권 이룰 때는 그렇게 어느 섹터, 가는 섹터가 있으면 좀 죽이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있잖아요. 강하게 시상을 위로 완전 쏘아 올릴 때는요. 그 주도주와 바톤터치 했던 애들이 같이 어느 날 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세게 뛰으면서요. 한 3% 이상, 2%에서 3% 정도 지수가 딱 뛰어올때는 모든 업종이 다 갑니다. 그런 상황이 나올지는 자신할 수 없으나 일단 교체교체하면서 간다는 것 까지는 예측하에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좀 더 분발하면서 힘을 내줘야 한 번은 아니겠습니다만 올라타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신국가 갈 그런 힘을 어느 정도 외국인은 비축해 놓고 있는 것 같고 기관이 빨리 좀 그렇게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발목 잡고 있는 애들 있죠? 여기 연기금 애들 있죠? 어이구 진짜 어제 이어서 여기 좀 나오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막 좋아지고 있는데 그딴 규정이 뭔데? 규정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규정은 준수를 하는게 맞아요.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시장에서 수정이 필요하다 수정이 필요하다 라고 말을 하면 변화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달로 넘겨버렸거든요. 다음 달 안에는 죽어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의가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뭡니까? 그러니까 더 강하게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국민 청원을 넣어서 진짜 개편이 필요하다. 국민 청원을 넣으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와 같은 전기전자가 오늘 강하게 가고 2차전지가 그 동안에 화재라든지 자동차 메이커들이 단독으로 개발하겠다라는 등 여러가지 이슈들 때문에 약세를 보였던 2차전지가 다시 좀 강세를 보이려는 그런 조짐 그 이전에 초강세를 한쪽으로 그렇구요. 강세보이던 철강, 조선, 건설, 금융은 바톤을 일단 오늘 전기전자와 2차전지에 좀 넘겨준 상황입니다. 자동차에게 넘겨줬다니까 좀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괜찮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썼는데 표현을 썼는데 후반으로 가면서 자동차가 조금 강세가 많이 무뎌지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비교적 양호하게 마무리돼서 기쁘다 라는 소식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종목상담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이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야간에 미국 시장이 양호하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현재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옆 가입 눌러주시면 닥터케이브 방송 후원하는 멤버가 되는 겁니다.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그리고 수익 공개되어 있는 부분들 있으니까 카페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되고요. 혼자 힘드신 분들은 유료회원 모집도 하고 있으니까 실전투자대 입상자 닥터케이브 리딩을 받으면서 조금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권유 드리겠습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였습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닥터케이요.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